이번 페이지에서는 연계메커니즘 구성하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계메커니즘이라고 했을 때 연계라는 게 뭐예요? 바로 연계라는 게 바로 중계죠. 중계를 뜻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계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연계메커니즘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초점은 여전히 중계 서비스다. 중계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신 시스템, 수신 시스템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초점은 바로 중계 서버 혹은 중계 시스템에 맞춰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계방식의 유형에서는 직접 연결과 간접 연결이 있어요. 직접 연결했을 때, 간접 연결했을 때, 뭐 여기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연계 시스템에서 직접 연결했을 때랑 간접 연결했을 때랑 장점과 단점을 쓰세요. 라고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적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나열한 다음에 여기서 해당 직접 연결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간접 연결하는 방식인지 선택하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험 유형이 대부분 그래왔어요. 물론 과목들이 지금 2020년 되면서 대폭 변경이 되었지만 시험의 유형은 그대로 따라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혹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직접 연결하고 간접 연결이 있죠. 여기서 이 종류만 서로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연결했을 때 직접 연결 방식이 DB 링크, DB 커넥션 풀, 아니면 JDBC, 아니면 링크 API, 오픈 API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그러면 간접 연결 방식은 EAI라든지 웹서비스라든지 아니면 ESB, 아니면 소켓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이 간접 연결 방식 혹은 직접 연결 방식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구분 정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 화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접근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개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커버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신 시스템, 수신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세서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눈으로 한번 쭉 봐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에 화화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송신 시스템에서 송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신 시스템으로 가는 과정에서 관리와 구현 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응용 시스템별로 구현한다는 것과 연계 솔루션이 구현한다는 것과 응용 시스템이 구현한다는 것과 이 과정을 서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에 화화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어플리케이션별로 구현을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 단계에서는 연계 솔루션이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정도면 한번 눈으로 체크만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연계 메커니즘 장애 모니터링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송신 시스템과 연계 서버 수신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오류 발생 시점이 데이터 생성 코드 맵핑 및 데이터 전환 연계 테이블 등록 그리고 연계 테이블 연계 데이터 로드 코드 맵핑 데이터 변환 그리고 운영 디비 반영 뭔가 송신 시스템의 이 1번, 2번, 3번의 절차를 지금 거꾸로 3번, 2번, 1번으로 이렇게 짝지어진 듯한 느낌이 들죠? 네, 맞아요.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외운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원리를 하나하나씩 체크해가면서 학습을 하면 아마 이해하기도 편할 거고 또 암기하는 데도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예요? 결국 연계 서버에서는 송신 시스템이 내가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수신 시스템한테 데이터를 보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류 주체는 바로 연계 서버 또는 중계 서버 엔진이 된다. 이 자체에서는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다른 거는 뭐 개별 프로그램이에요. 개별 프로그램, 별개 구현한 송신 운영 프로그램, 별개 구현한 송신 운영 프로그램인데 그 연계 서버에서는 연계 서버 엔진이 바로 그 오류 주체의 기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 장애인 오류 처리 방안인데 오류는 뭐 연계 시스템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거예요. 처리 방안은 뭐 로그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로그를 확인하냐? 연계 시스템은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 간의 그 중계 서버라고 그랬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송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수신 시스템한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계 시스템은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기록을 해놔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몇 월 며칠 언제 받았는지 어떤 시스템에서 받았는지 어떤 데이터를 받았는지 등등등등을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게 바로 로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계 시스템이 다시 수신 시스템한테 그 데이터를 보낼 때도 내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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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데이터를 어떠한 일 때문에 보냈다라는 거를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것 또한 로그예요. 그래서 로그 파일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계 응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연계 응용 프로그램은 송신 시스템이라든지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게 바로 연계 시스템인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로그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특히 어떤 데이터 장애 및 오류에 대한 처리에 대한 걸 확인할 때는 항상 뭘 확인한다? 로그를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로그를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뭐 처리 절차라고 나와 있는데 처리 절차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그리고 로그 장애 조치 우리는 항상 로그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재작업을 해줘야 된다는데 재작업은 결국 뭡니까? 우리 시스템에서는 다시 재전송하고 재수신하는 게 바로 우리 재작업이죠. 로그를 파악하고 나서 내가 뭐 잘못 받았어 아니면 받지 못했어 라고 했을 때는 다시 받거나 다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애 처리 장애 확인 및 그리고 처리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내가 장애가 났어. 근데 장애는 어떻게 확인해? 로그 파일을 확인해. 로그 파일을 확인해 보니까 내가 수신을 못했어. 그러면 다시 수신을 받으면 되는 거고 내가 로그 파일을 확인해 보니까 내가 수신을 못했어. 그러면 다시 수신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보안으로 가볼게요. 보안은 네트워크 방화벽과 IDS 그리고 IPS, VPN이라고 있어요. 네트워크 방화벽이라는 건 우리 많이 들어봤죠. 네트워크 트래픽 접근을 통제하는 것들 그리고 IDS는 뭐냐면 미리 정의된 침입 시도를 탐지할 경보를 관리자에게 제공해 주는 게 바로 IDS다. 그리고 IPS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어떤 특정되지 않은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신입 시도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어떤 인텔리전스한 그런 기능 그런 기능을 바로 IPS다. 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가상 사설망이라고 하죠. VPN. VPN은 우리가 전공자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우리 홈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도 바로 VPN이라는 걸 사용해서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죠.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SSL 또는 IPSec VPN 등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단에 SSL이라는 게 나와 있죠. SSL 소켓, 시큐어 소켓 레이어라고 했는데 이건 결국은 뭐냐면 SSL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주소창에 HTTP... 이렇게 주소로 시작하죠. 이게 아니라 우리가 SSL이라고 하면 HTTPS로 시작하는 게 바로 SSL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라든지 다음 그런데 한 번 접속을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앞에 분명히 HTTPS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네트워크망에서 우리가 보내는 IDE, 패스워드 이런 데이터들이 모두 암화돼서 안전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통신 구간을 암화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SSL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보안입니다. 데이터 보안은 우리 시험이 정보보안기사라고 그런다면 이 법령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우리 시험은 보안기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갈적인 내용만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법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 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보안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IT 쪽에서 IT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어봐도 이상하지 않다. 라는 점 그리고 암호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우리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개갈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 암호화 알고리즘은 정보 단위로 분류할 수 있고 다음 장 키 형태로 분류할 수도 있고 암호화 기술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형태든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보 단위는 뭐냐 블록 암호화 블록 단위로 혹은 스트림 암호화 스트림 단위로 암호화를 하겠다는 거고 암호화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4가지 혹은 3가지 이렇게 등등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키 형태 암호화 키 형태 분류는 대칭키 암호화하고 비대칭키 암호화가 있는데 어... 이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칭키하고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차이점은 바로 이거죠. 암보코하키가 동일하다 암보코하키가 상의하다 그리고 암호화키는 비밀이고 여기는 암호화키가 공개다. 보코하키는 비밀이고 보코하키는 비밀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는 해시암수 해시암고리즘 MD5 샤원 샤투 그리고 이 해시암수 말고 나머지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해시암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빈도수가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정말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해시암수 알고리즘만큼이라도 반드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시암수 알고리즘에는 MD5 혹은 샤원 샤투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9장 그 포인트 9 그 연계 메커니즘 구성하기는 어떠한 그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 사이에 있는 중개 시스템 중개 서버의 그 역할을 다시 한번 되짚어봤고 그 과정에서 암호화 알고리즘까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우리 암호화 관련해서는 우리 뒷페이지에서도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우리 2번장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